안녕하세요 여러분, The Season's 박정현 드라이브 포스트 박정현입니다. 신인 아티스트를 샤워라 타는 그런 코너를 진행하게 될 건데 오늘은 또 누구 만나볼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번 타보겠습니다. Let's go! She'll take the world off my shoulders Baby, you know my line If you don't trust him a little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탈아웃에 출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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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 찍으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셔야 되는 거죠? 네, 타올게요. 어우 되네, 어우. 예,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이거는... 밖에서 헤어둘게요. 그럼 뭐 일단 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수입니다.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시온 님께서 같이 라면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한강 라면 기가 막히죠. 한강... 라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겨울 간식거리인데 붕어빵인데요. 좋아하시나요? 붕어빵 좋죠. 슈붕팟붕 뭐... 슈붕팟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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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이 뭐예요? 붕어빵! 팥이죠. 팥이에요? 팥이 오리지널이잖아요. 팥붕 좋아하세요? 저는 항상 전통을 좋아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제법? 이거 혹시 어제 산 거 아니죠? 아... 말 씌워가지고... 오래 기다렸어요. 아이유 선배님과 같은 걸그룹 역할이었는데요. 은근히 불혈견이라고... 수수의 드라이브라고... 무려 8년 전이에요. 뭐 할 말들이 있다고? 네. 근데 대표님 말고... 센디요. 네. 8년 전이면... 네. 그러면 이때 막 22살? 이 이후로도 제가... 짧게 두 번의 싱글을 냈었는데요. 네. 근데 뭐...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고... 약간 망해서... 회사와 계약을 종료를 하고... 이 노래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넙튜브가 좀... 좋았네요. 어, 그렇죠. 하기 편하죠. 저도... 원조 유튜브예요. 아, 진짜요? 완전 1세대 선배님이시네요? 대선배. 와우. 어떻게 눈도 못 쳐다보겠어요. 선생님. 커버 중에... 그래도... 제일...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 뭐 좀... 뭐... 사람들이 약간 좋아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차리푸스 선생님의... 라이트 스위치... 차리푸스 선생님까진 아닌 것 같은데... 차리푸트... 사... 차리푸트... 차리푸스... 네, 라이트 스위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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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수수 씨의 집이에요? 네. 오... 이거 그냥 혼자 제작한 거예요? 네. 노래 부르고... 촬영 찍고... 편집도? 편집도 제가 해요. 우와, 진짜로? 네. 미켄드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음악인이 약간 되게 그냥... 혼자서 되게 재밌게 즐기는 그런... 음... 그래서 보기도 되게 편하고... 음... 거기다가 이제 진짜 노래를 잘하시니까... 음... 음... 어? 위켄드가 샤르트 해줬어요? 한국 플랭까지 이렇게... 대박!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응,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땡큐! 땡큐! 주말 오빠! Thank you very much! 주말 오빠! 제가 커버를 거의 팝송 위주로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리진스 분들의 노래를 커버를 했는데... You got me looking for tension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뒤톤만 빼고 다 했어요. 짧게 무반주로...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Like you a little Like you a little 안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짧게. 오케이, 좋아요. 차가 좁아서 굉장히... 자, 그럼 다른 데 보고 있을까요? 저도 한 번 다른 데 보고 불러볼게요. 네, 해볼게요.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a little 말해줘, say it back off, say it through 아침은 난 멀었어, say it through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 따 따 따 따 울린 심장 라 따 따 따 따 까지입니다. 오우! 아아아아아 하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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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라라 아유, 아니, 리진스 뭐 또 보여줄 게 있을까요? 내 생각엔 내려서 해야 될 거 같아. 내려서 해야 될 거 같아. 내려서 해야 될 거 같아. 네, 내려서 제가 시윤 씨를 보고 기타를 준비해왔는데 약간 제 기타 실력은 앙증맞거든요. 네. 이거 안 웃긴가요? 이렇게 적으면 웃겨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요?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오우차 젤리 오우차 우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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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nd that's one thing that I need for you, Can you come through?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제 원래 비디오의 배경이었던 방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는 약간 약간 수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네이키드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항상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약간 걱정 많고 고민 많은 애여가지고 이렇게 앨범이 낸는데 주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여기 탈아웃에서 또 이제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혜택. 우리 방청객분들한테 어떤 걸 좀 요청하고 싶으신지. 어 제 노래가 네이키드 단 부분이 사실 떼창이에요. 노래에서. Let's just get 하고 노래가 끝나요. Let's just get naked. 그러면 Let's just get 하고 이렇게 마이크가 아니면 네이키드 하고 이렇게 Let's just shoot. 오케이 그럼 한번 연습해봐. Limitation Let's just get naked. 네이키드. 네 이렇게 맞습니다. Limitation Let's just get naked. 수수 씨였고요. 수수의 네이키드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et it. 수수. 스포.